안녕하세요. 변두리꾹TV입니다. 요즘 자바아카데미 회원님들의 실력 향상으로 게임 레슨이 항상 부담입니다. 제가 얼마전 회원님들과의 게임 레슨에서 2원패를 하여 정민, 아나조 코치님께 복수전을 부탁드렸습니다. 변두리에게 2패를 남긴 회원님들과의 복수전. 즐거워 마세요. 꾸덕! 1패를 남긴 회원님들과의 복수전. 2 Mango의 Devils 2패 그티지 음 좀 2패 좀 1패 2패 1패 처음 verste 라는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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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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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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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